안녕하세요 선글리스에요. 오늘은 영어 성장 이야기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A Voice in the Night In the Garden In the Garden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너네가 나를 놓고 갈거라고 했어요. 근데 피터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네가 나를 놓고 갈게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피터에게, 너가 날 모른다고 자기 울리기 전에 세 번을 그렇게 말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피터가 안그랬거라고 말했어요 제 시석이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외부의 주님의 자리에서 외부의 주님의 자리에 대해 이야기 businesses 예수님과 제자들이 갓든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잠들어서 예수님 혼자 기도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잠들어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잠들어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잠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부탁한 것을 다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거라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그거라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그거라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 뽀뽀를 했어요 누가 예수님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거라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그거 kı 예수님의 그 goed지라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그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다음에 무엇이 자قي QuechenEvsky 뭐였지? 예술이라고 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잡았어요 3번 이자 어떤 사람이 피터에게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냐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냐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냐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냐고 두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모르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닭이 올렸어요 painting 콜빫 후 todas appreciate after Jesus was arrested Peter told everyone that he had been with Jesus true or false so false tew tew f tew tv le tew the west what s 손을 올려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을 찍고 오늘 인 더 가든이라는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미있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재미있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안녕!